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비가 좀 자주 내리네요 여러분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 금 다육이들 9개를 모아봤어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은근히 많네요 일단 금 다육이 보여드리기 전에 꽃바구니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지난번에 꽃바구니에 네티지아 있잖아요 잽 있잖아요 꽃 정리를 안 했더니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바구니도 너무 파려 가지고 제가 색을 다시 젯소로 칠했어요 처음에 하얀색이었는데 너무 파란색이 저는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하얀색으로 색을 칠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꽃바구니를 다시 정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얀색을 겉에 칠했고요 잽소로 그리고 정리를 싹 해주니까 깔끔해진 기분이에요 꽃바구니가 선물 받으신 분도 깔끔해서 좋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꽃이 아주 깔끔해지고 예뻐졌어요 엄청 예쁘죠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꽃은 이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시 그러면은 금 다육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집 금 다육이들 9개를 총 모집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집에 금 다육이가 이렇게 많은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모집을 해보니까 9개가 되네요 이적부터 오늘은 이제 분갈이를 4개를 해줬어요 여기 나더리드 금 분갈이 해줬고요 이것도 분갈이 해줬습니다 살구미임금 그다음에 이거 운동자금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이게 물을 안 줬더니 약간 아이들이 이렇게 그 입장이 좀 작아졌어요 여기에 이제 물을 주면 또 입장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일본염자금 너무나 3분의 2 정도가 금으로 물이 들어있어서 너무나 예뻐요 네 가지를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금들이 다섯 가지나 있네요 초콜렛금 그 다음에 야겁새니금 미니벨금 썬버스트 금인데요 이게 처음에 올 때부터 조금 입장이 조금 이렇게 긁힌 게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입장을 밑에 입장을 떼어내면서 여기 가운데 지금 새 잎으로 나오는 거는 참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긁힘 없이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썬버스트 금 마지막으로 이거는 벽어연 금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원정 벽어연이 있는데 이 벽어연 금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는 9개의 금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금은 그다지 비싼 금들은 아니에요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 모두 만원 안쪽으로 준 금들이에요 5,000원씩 준 것들도 있고 초콜렛이나 야겁새님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5,000원씩 줬고요 다 저렴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금입니다 또 이것들도 잘 키우면 아주 금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저는 지금 아직 비싼 금은 아직 드리고 있진 않아요 저렴한 국민다육이 금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들을 잘 키우게 되면 비싼 다육이들도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방울복랑금도 집에 없거든요 이것들을 잘 키워보고 방울복랑무지로 사다가 방울복랑금도 키워볼 계획입니다 눈가리 빠름빠름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마드리드 금이고요 요거는 살구 미인금 운동자 금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좀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물을 안줬더니 지금 조금 분갈이 할 때 물을 조금 적셔줬습니다 요거는 1분염자 금이에요 예, 쪼로록 차례대로 신겠습니다 예, 쪼로 바쁜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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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